오늘 괌 아침에 날씨가 구름이 많을 줄 알았는데 일찍 일어난 이유는 바로 괌 바닷가가 눈앞에 있기 때문입니다 날씨가 좋아서 조깅할 재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행히 날씨는 너무 좋고 야자수랑 분위기가 괌스럽다 이야 진짜 아아 아아 내가 중학생 때인가 그때 아버지는 지독하게 가기 싫어하는 날을 데리고 산에 종종 가곤 하셨다 그때는 그 시간이 진짜 싫었는데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그 시간을 내가 다시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다 날씨가 날씨가 많이 했는데 같이 오랜만에 뛰는 거죠? 그쵸 아 옛날에 같이 많이 뛰었는데 내가 살면서 아마 죽을 때까지 있지 못할 것 같은 기억들 중에 있잖아 이상하게 아버지랑 살해서 죽을 때까지 뛰던 기억이 나거든 아버지가 나를 죽이려고 했는지 아니면 내가 체력이 딸린 건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 기억이 평생 남을 것 같다는 거 맞지 이때 지금 뛰고 있는 이때 그 생각이 들더라고 오늘의 이 달리기도 이 바닷가에서 달리기도 아마 평생 기억이 될 것 같다는 거 사실 아버지랑 이제 남자 둘이서 한 여행이라 엄청 걱정했거든 근데 어 괜찮았어 어 괜찮았어 이제 렌트카 사무실로 왔습니다 여기서 차량을 렌트해서 오늘 괌을 한번 드라이브를 해보려고 합니다 핑크색 도로 따라서 쭉 달리시면 이건가 보네요 네 앞에 있는 거 아 감사합니다 노란색 머스텝 타이어 프레셔 엔진 오일 체인지 걸렸습니다 걸렸어 이때 사실 내가 운전을 하려고 했는데 국제 운전면허증을 가져왔는데 이제 한국 운전면허증을 안 가져오니까 운전을 못 하더라 할 수 없더라고 그래가지고 아 나는 사실 이제 아버지를 옆에 딱 모시고 아들이 이렇게 컸다 라는 거를 운전으로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하게 된 거지 그게 이번 괌 여행에서 좀 아쉽더라고 상담자의 이제 아름다운 코너링을 보여드리고 싶었는데 못했지 아 여러분 저 사랑의 절벽 가고 있는데 비가 비가 온다 뒤쪽에는 완전 구름으로 가득 차 있고 앞쪽에는 이런 식으로 지금 지금 아니 비포장길인데 이거 아버지 저희 길 잘못 들어온 게 아닌가 지금 내비는 맞거든요 내비는 맞는데 아 비가 온다 여러분 사랑의 절벽에 도착했습니다 와 이런 건 진짜 오래 돼 보인다 그죠 다 이분들 다 행복하시게 잘 지내시길 바라면서 다음 포인트로 가보겠습니다 여기가 사랑의 절벽이네 저기요 6달러 6달러 8달러 땡큐 땡큐 맞네 이게 참으로족 연인이 그 이야기네 맞죠 왼쪽 저 사람이 스페인 장교라 뒤에 남자가 보이죠 남자가 있고 이 여자분을 이 남자가 어 뺏으려고 한 거야 그니까 이 여자분이 이제 아 안되겠어 도망가야겠어 도망가자 이래가지고 도망간거죠 근데 이제 저희가 있는 바로 여기 이 절벽에 바로 이 절벽에 이 두 분이 몰린 겁니다 여기 뒤에 스페인 군인들 보이죠 몰려가지고 또 뭐야 하고 보니깐 둘이서 머리를 묶고 뛰어내렸다 그 밑에는 Forever 영원히 크으으으으으으으으... 그렇죠 아...여거서 이쪽에 이렇게 뛰어내렸구나 와..넉한데 뼈도 못 추리겠는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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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네? 아버지 이곳이 네? 사랑의 절벽으로 이만큼 드릴 수 않고 뛰어내릴 만큼 사랑을 할 수 있을까? 뛰어내릴 만큼? 아버지는 그만큼 어머니를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지 다리까지 나오는데 다리까지 나오는데 사진 혹시 괜찮을까요? 두 분이 머리먹고 뛰어내릴 정도로 돼요? 남자분은 남자분은 비가 너무 많이 오는데 끝까지 가볼게요 준비 시작 여전히 아버지 살아있네요 여전히 멋있습니다 잠수함 같아요 핵 잠수함 같습니다 지금 연말이 어딨지 역사와viewer 하늘 하여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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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추를 웃고 내가 몸으로 하는 운동은 잘하는데 공으로 하는 운동은 잘 못하거든 나는 아버진도 잘 못하실 줄 알았어 근데 와 잘하시는 기라 내가 아버지에 대해서 몰랐던 거지 와 아버지한테 이런 모습도 있구나 그리고 연세가 드시고 나서 나라 이렇게 놀아주셔서 아는 것 같긴 해. 왜냐하면 내가 어릴 때는 아버지는 뭔가 무섭고 진짜 멀게만 느껴졌거든. 이제 뭐 그만큼 내가 큰 거겠지. 시간이 지난 거지. 이런 이벤트도 있구나. 중간에는 이런 식으로 클라이밍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여자 어린아이죠. 어린아이가 클라이밍을 하고 있는데 대박. 7달러를 내야 됩니다. 나이스. 땡큐. 아버지가 공연을 보고 계셨네요. 지금 제 눈앞에 공연이 버려지고 있습니다. 다행히 꼬치가 방금 만들어줘서 왔습니다. 다행히 꼬치가 방금 만들어줘서 왔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도착했습니다. 여기가 이제 타우타우시 공연을 보고 식사를 하는 곳이고. 괌의 해변이 있습니다. 와. 진짜 인기가 엄청나네요. 이게. 괌에서 가장 완성도가 높은 공연이다 보니까. 약간 공연부로 오는 사람들이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기대도 되고. 야. 타우타우시 공연장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 줄이 엄청나네. 노을이 질 때라서 식당 자체 분위기가 굉장히 멋스럽습니다. 공연하는 곳 뒤에는 바로 해변 있는데. 여기가 공연장입니다. 와. 와. 자연 그 자체네. 자연 그 자체야. 진짜. 괌의 이 분위기는 평생 잊지 못할 것 같습니다. 와. 진짜 노래 잘 하시네요. 여러분, 괌하면 수상 레포츠, 해양 액티비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괌 최남부 쪽에 있습니다. 슬길 투어는 비키니 아일랜드 투어. 아쿠아 슈즈랑 물건 안 챙겨도 여기서 다 가져가서 여기서 다 챙길 수가 있겠구나. 불고내를 보러 가기 위해서 배로 가고 있습니다. 돌고래를 찾아야 되는데 돌고래를 찾아야 되는데 돌고래를 찾아야 되는데 돌고래를 찾아야 되는데 오늘 과연 저희가 돌고래를 볼 수 있을지 아아 만나야 될 텐데 첫 번째 여기가 두 번째 포인트인데 돌고래를 찾아야 되는데 돌고래를 찾아야 되는데 넣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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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너무 빠르다 네, 아주 빠르다 산에 가면은 아주 빠르게 오 마이갓 많다 많다 저기 가오리구나 오! 오! 얇네 우리 부서 들어오지가 바다부터 10년 넘은 것 같다 불가사드로 불에 들어 보이지 10년이 넘었거든요 오! 아버지! 거기서 사진 하나 찍읍시다 실례합니다 도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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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셔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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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이거 좀 재밌네 아, 이제 셔터니까 이제 제트스키를 타러 왔습니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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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시 주십니까 아이, 간빠래 화이팅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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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방식에 촬영을 안 하고 방식에 계신 건가요? 방식에 계신 건가요? 방식에 계신 건가요? 방식에 계신 건가요? 아니요, 어제 이 방식에 계신 건가요? 지금 이 방식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안전하여 완전히 포함되었습니다. 그래서 아직도 테이블을 드릴 수 있지만 테이블을 안정도 못 드릴 수 있습니다. 괜찮아요? 그럼요? 이게 스시버거에요? 네, 이게 스시 버거에요. 어떻게 먹어야해요? 많은 사람들이 그냥 위에 부분을 잘라요. 그냥 이렇게? 그냥 그 같은 스테이크. 이게 뭐예요? 이게 스시 햄버거인데 스시 햄버거 네 스시버거인데 스시가 들어있네 그렇죠 스시가 들어있고 우리나라 옛날에 라이스 버거 느낌도 나면서 근데 껍데기 먹어봐야 알겠는데요? 맛있다 햄버거의 빵 부분이 새우에요? 새우 같아 아 맛있네 둘이서 영하면서 힘들거나 어색하시지 않으셨어요? 아들인데 이 학원에 있는게 좋긴 좋긴 하다 저도 좋았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오면 안되지? 엄마 데려와 이제 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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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런 아름다운 가족 여행이 끝나도 다시 부산에 가니까 똑같이 돌아가더라 나는 나대로 살기 바쁘고 아버지는 또 아버지대로 부산에서 아버지랑 달리기 한번 해야지 해야지 하는데 그냥 또 그렇게 하루를 보내게 되고 그런데 살다보면 또 문덕 이렇게 가족 여행의 기회가 포착될 때가 오겠지 그때 또 나는 뭐 주저하면서 또 가게 될 거라 믿어 어쨌든 뭐 부산 부자여행기 여기까지 봐줘서 너무 감사하구요 항상 시청해주시는 구독자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건강하시고 가족분들도 건강하시고 또 건강하세요 몸도 마음도 영원도 진심으로 예쁜 가게 조감도 넷 나 진심으로 또